으 일단은 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건데 난 내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내 얼굴이 못생겼다고 한번 쳐보자 어? 못생긴 게 아니라 못생겼다고 쳐보는 거야 알겠지? 자 얼굴이 못생겼는데 어.. 성격이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일단은 내 성격도 못떨 것 같아 어? 자 너희들이 나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니까 말이 겁나게 많고 겁나 따로 감을 내고 진짜 바보하고 그럴 거야 뭐 바보니까 나 인정을 하겠는데 내 실제 성격은 일단 많이 없어 진짜 너무 과목해 그렇다면 포심한 건 아니야 절대 포심한 건 절대 아니야 나 미치고 있는 거랑 하지마 진짜 존나 미치니까 알겠어? 나 진짜 절대 안 소심해 어디서 삐영 소리 많이 띄 사람은 소심하려면 진짜 나 화가 나 그냥 조심해 그렇게 알아? 안 소심해 하나 너희들이 있잖아 어 성격은 어떠냐 많이 존나게 없고 그래 말할 때 딱딱 해버려 진짜로 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는 게 맞나가지고 매일 싸워 어 내 실제 성격 자 내가 싸가지가 존나게 없고 자 내가 옛날에 성격이 어땠냐 성격은 난 이 성격이 변한거야 옛날 성격은 진짜 어 착했어 어느정도 착했냐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 어 자 못생긴 얼굴에 착하면은 어 좋은격이 좋으면은 어떠냐면은 사기를 존나게 한다 나 사기를 당한 적이 없지만 당한 당한 적은 있다 그래 자 착하면 사람들이 붙어 응 자 좋은말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 어 근데 안 좋은말로 하면은 그냥 바보 호구야 요즘말로 호구라고 하지 어 호구야 진짜로 자 어디가서 착한 성격으로 못생긴 얼굴에 착한 성격으로 어울린다 너희들은 이용당하는 친구이란잖아 어울려 어 근데 어떤애들은 갑자기 사은크리스틱 살면서 친구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런 착한애들을 이용해 그냥 지시들 연락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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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단 말이야 진짜 친구가 뭐야 내가 좀 귀찮더라도 연락이 오면 잘 받고 하잖아 근데 착한 놈이 있으면 못생긴 착한 놈이 있으면 너 너무 싫어 난 내가 좀 귀찮아 연락이 왔어 아 뭐야 이 새끼 끊어 딱 끊어 진짜로 이런다고 그리고 어디가는 돈 빌려잖아 야 미안한데 나 5천만 빌려줄래 나 1만원만 빌려줄래 내가 내가 옛날에 성격이 바보같아 보게 달려줬어 그리고 돈 받는거 없어 진짜 몇 백만원 넘는거야 그랬던 적 어 근데 그리고 또 있어 내가 어디가 살면서 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좋아하는 친구가 어 사랑 이성친구 근데 이성친구한테 착하게 하려면 이친구 되게 친절하게 돼 어 근데 이친구한테 착하게 해가지고 어 고백을 했어요 받아주고 와도 못생기고 착한 놈이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안 받아줘요 어 안 받아준다 보다 편하지 내 경험담 아닌데 내 경험담 진짜 아니야 진짜로 진짜 내 경험담 아니다 그렇게 된다고 거절당해서 우리 그냥 좋은친구 남고싶어 나도 좋은친구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래서 어 아직 연애할 연애할 때가 아니고 친구 남고싶어 우리 다중에 고백을 때 어색해하지 말고 인사하자 그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면 어 ㅈㄴ게 어색해 어 피해다녀 지가 먼저 어색해하지 말자고 그래서 ㅈㄴ게 피해다녀 뭐하는거야 지금 어 그렇지 않아 그래 그리고 또 그러고서 내가 다음 일주일 얼마야 남자친구에서 이런다고 못생긴다고 하면 이런 취급 당하는거야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계속 당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깨우쳐가지고 성격 확 바꿨어 말을 안했어 말을 안하고 어디가 틱틱대고 싸가지않게 대하고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떤 취급받을거 같던 당연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겁나게 용복을 좋아해 싸가지않게 너 어 너 진짜 못됐어 너는 어디가서 이런 친구 못살기 자 먼저 싸가지없이 대하면은 이런 말 많이 들으는데 자 착하게 행동해서 그런 것보다 싸가지없이 해서 그렇게 친구들이 떠나는게 훨씬 나 배신감이 전혀 안해 뭐 내가 사실 왕닷이야 진짜로 진짜로 마음에 제일 편해 내 자신이 만약에 못생기고 착하다 싶으면 성격만 받고 얼굴을 몰랐으면 성격이 좋아하지 뭐 계속 그냥 병신내는거거든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성격도 못생겨야돼 그래야 진짜로 내가 어디에 상처 안받아 어 그럼 주변에 아무도 없어져 근데 외로울 것 같지 그게 계속 되다보면은 익숙해 그게 내가 편해 오히려 그런게 내 자신은 호랑이가 된거야 딱 돌아맞으면 내가 호랑이가 응 계속 친구 많고 너무 부러하지마 야 잡숫동물 잡숫동물이 무리지어 다닌거야 걔 하이에다 무리지어 다니잖아 응 혼자 다녀 호랑이야 호랑이가 무리지어 다니는거 봤어 잠깐 무리지어 다니지 결혼하고 딱 집에서 애 낳고 그러고 새끼 다 크면 혼자 다녀 혼자 다 떠나 혼자 다니는거야 그게 호랑이야 그걸 좋아하잖아 호랑이가 응 알겠지 얼굴이 못생겼으면 보다 성격도 못나야겠다 알겠지 응 응 뱅 뱅 뱅 그 그 의 터라 어디 어디 뱅 어디 뭐 여 어디 어디